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 수가 118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러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은 발생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혈압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고혈압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증, 뇌졸중, 심부전 및 말철관질환 등을 일으키는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소입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혈압이 높더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으로서 일반적인 혈압은 팔의 동맥에서 측정한 동맥 압력을 의미합니다. 압력을 기록하는 단위는 흔히 mm먹퀴리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이고요. 120-80에서 140-90 사이를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전단계에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을 낮추게 되면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원인에 따라서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1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특별한 외부 원인이 없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고혈압입니다. 1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대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영향입니다. 유전 경향이 강하고 또 소금 섭취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질환이 가장 많고요. 선척성 혈관 이상이라든가 당뇨병, 갑상선질환 또 부진종양 같은 내분비질환이라든가 임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놓치고 할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혈압의 원인에는 크게 환자가 노력해도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환자의 노력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환자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에는 나이라든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고혈압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고혈압 환자라면 자녀의 80%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한쪽만 있게 되면 자녀의 25에서 40%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는 비만이라든가 운동 부족, 흡연, 염분 섭취,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 복부 비변인 경우는 고혈압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의 활동이 적고 운동 부족일수록 비만해지고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금연이 됩니다. 염분은 섬탑 장애에서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소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압의 양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데요. 또 하루 서너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치료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고혈압을 조절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이 낮춰지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위험제를 제거하고 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서 목표혈압을 최소한 140, 90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압을 130, 80 이하로 80세 노인은 150에서 90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약물협법은 표적장기 손상과 당뇨병이 있거나 160에 100 이상인 고혈압의 경우는 바로 고혈압 약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노인인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일 경우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진단되기면 고혈압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데요.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 2차 수상 고혈압 환자에서는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소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서는 고혈압 치료는 완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개념입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요즘 건강 관련 방송들 저희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들을 보면 양파라든지 마늘, 시금치가 고혈압에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던데 이게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양파에는 항산화, 영양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단양의 양파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마늘과 시금치도 아직은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혈압에 증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사 습관이라든가 운동, 금연, 절주 같은 생활 습관을 계산하는 것은 모든 고혈압 환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약물 요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방법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큽니다. 저유연근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는 초기 치료로서 생활 습관 개선을 단독으로 3에서 6개월간 시행하기도 합니다. 몸이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요. 술, 담배를 삼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또 술도 적절해야 됩니다. 술은 사람에 따라서는 혈압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잔이라든가 포도주 두 잔, 맥주 한 잔 정도는 대부분 혈압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또 금연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고혈압 환자는 동맥 경화증 발생 염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대고 또 식겁게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사할 때 간장, 소금, 된장 등을 조금만 사용해야 됩니다. 1, 5g 이하의 저염식사를 하게 되면 일반인 경우는 1에서 2mL 정도의 혈압이 낮아지지만 고혈압 환자는 4에서 5mL 정도로 크게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라든가 당뇨병, 만성신장병,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는 저염식사의 효과가 큽니다. 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매일 약 10분씩이라도 가슴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로 조깅이나 빨리 걷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평소 테니스라든가 등산, 수영 등을 한다면 계속하되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지나친 운동을 삼가야 됩니다. 또 식사에 있어서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기름기가 많은 부분은 적게 먹고요. 계란의 노른자라든가 생선껍질, 또 알 등도 절제해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는 동네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동네 주치의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에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관리숙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위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통합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동네위원 의사는 고혈압, 당뇨병, 재짐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월 단위로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환자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내주는 혈압이라든가 혈당추위도 주기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문자라든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생활습관도 안내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필요할 경우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1년 동안에는 환자 부담은 없고요. 7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위원을 방문하게 되면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